이건 그냥 잊혀진 누군가에 관한 이야기다. 그 뜨거웠던 갑오년, 사람이 하늘이 되는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위대한 백성들. 역사는 그들을 무명 전사라 부르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안다. 준비되지? 우돌이 누구라고? 사람은 뭐? 진격! 여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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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! 녹두꽃 그들이 있어 우리가 있다 또 환이 비추어 또 환이 비추어 오랜만에 그녀하고 타올냐 무겁다 조심하게 또 날지 말고 아이고 얼마 만인가? 가네 어이 어이 세이 러브로